저렇게 잘 하나만 가르쳐 놀자 숙빛 사주세요 아빠 토피 너무 사요 토피 사줘요? 그래 일어나 수아들이 뭐 사러 가? 나 인형 사려고 할거야 무슨 인형? 소피 소피 인형? 소피 주세요 네 저희 소피 주세요 몇 개 두 개? 아 네 두 개 주세요 소피 좋아해 아 소피다 소피다 소피 안 왔다 소피 안 왔다 여기 맞잖아 소피 여기 안 왔다 소피나 남았잖아, 봐봐. 이거 아니야. 이거 그게 아니야? 그거 소피. 소피야? 소피 아니야. 알았어, 알았어. 맛있다. 한 입만 먹어도 돼? 안돼. 소피야, 무슨 맛이야? 두부. 두부맛이야? 내 두부. 내 두부맛인데? 두부맛이야? 아까 싫다고 울고불고 그러더니, 어? 제일 잘 먹네. 너무 잘 먹는다. 너무 잘 먹는다. 진짜? 언니 공장으로 다 해주세요. 진짜? ㅋㅋㅋㅋ 다 먹었어. ㅋㅋㅋㅋ 더 달래. 가갈라고? 자, 본격적으로 먹어. 본격적으로 먹어보자. 본격적으로 먹어보자. 눈으로 연결되지 않네 쩝쩝쩝 다시 한 번에 억지 털쩝 쩝쩝 눈에 감상하지